마을버스 운행 신규 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이번 과정은 관내 만 26세에서 59세 미만 청년 및 중장년 부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. 일종 대형 면허, 버스기사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. 신청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867-88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동수당 지급을 안내합니다.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요.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신청은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860-30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. 생활 주변의 라돈 노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.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예약 순번대로 대여가 진행되는데요.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대여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1일입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 860-24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